10만 1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NS 택입니다. SNS 택은 는 동사는 반도체 및 tft lcd 생산에 쓰이는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로서 패턴이 노광되기 전 마스크인 블랭크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연위하고 있음 시스템 lsi, lcd, oled 등 국내 고부가 가치 확대와 중국 패널업체 전방 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 및 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 중 블랭크 마스크 상품이 매출의 98%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패널업체의 수요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을 증설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1년 2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및 반도체 공정 케미켈, lcd 관련 제품인 블랭크 마스크, 터치 스크린 패널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반도체 및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로 제품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비메모리 및 oled 관련 블랭크 마스크의 국내외 수주 호조와 투자 부문 자회사들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신장 대시 경상 연구 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 유지 무형 자산 손상 자손 제거 및 법인세 환급 효과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 대시 eub 블랭크 마스크 및 펠리클 양산 가시화와 투자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8월 8일 기준 개장 전 snstech의 시가총액은 1조 130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nstech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4위입니다. snstech의 상장 주식수는 2145만 1447주입니다. snstech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nstech의 퍼은 52.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1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5.62배 9,3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만 3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0억원, 126억원, 16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0억원, 115억원, 175억원입니다. sns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691.9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0.7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택의 2023년 8월 8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52,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7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2,4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ns택의 종가는 52,700원이며 주가가 sns택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